우리는 더 조금 세 개 더 저를 준비 되셨어요. 준비 됐어요. 근데 우리는 벌써 두고 냈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더 연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근에 미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구독과 좋아요. 우리 리사예요. 언니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는カメラ 시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가장 유발한 시raw입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조금 힘들어, 조금 힘들어 그래서 저희는 우리의 basking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 댄스 스튜디오에서 오후에서 오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인스타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안녕